감사합니다. 네. 여러분께서 이렇게 댓글 많이 달아주셔야지 저희가 다음에도 또 할 수 있어요. 네. 언젠가는 여러분도 다 여기에 주인공들이 되십니다. 그리고 지금 게임이 지금 6시가 됐는데 아직 8강전을 치르고 있고 그 다음에 단체전에 나간 사람 중에 중복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후 4강 경기 결승 경기도 단세트로 진행될 거라고 합니다. 아, 좀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아, 다리를 만지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가 다리가 좁아서 손을 자꾸 움직이다 보니까 물론 제 다리가 그렇게 탐나 보이는 건 사실 요즘 들어서 제 다리가 굉장히 괜찮아졌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죄송스러워가지고는 자, 김양봉님? 운동은 안 하지만 오랜만에 경기분이 제가 코트에 있는 것 같네요.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대근아 윤미는 뭐하고 있냐, 윤미는? 윤미는 정화하고 종금이 올라올 거야. 같이 앉아가지고 네. 우리 소식의 미녀. 미녀와 귀여움을 맡고 있는 얼굴과 귀여움을 맡고 있는 우리 헐랭스의 헐랭스의 제가 땅을까요? 아니 땅을까요? 옆으로 땅을 깨줘. 우리 헐랭스의 미녀. 아, 제가 지금 땅 냄새도 나고. 자, 일단은 종금이 저 팬클럽 회장 우리 호섭이 옆에 앉혀줘. 자, 제가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헐랭스는 항상 만나기 때문에 괜찮아요. 잘 됐네요. 제가 자꾸 호섭이 다리만 졌는데. 자, 정화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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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종합스포시에서 운동하고 있는 원종금입니다. 헐랭스의 얼굴을 맡고 있죠. 역시 이제 또 댓글이 달리기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젊은 예쁜 친구들이 와서 우리 송정화양. 안녕하세요 송정화입니다. 네, 송정화양은 저희 헐랭스에서 귀요움을 맡고 있습니다. 아, 바지를 맡고 있는 거 아닌가요? 바지. 바지. 송박 송박. 송박. 자, 우리 티티 코치님 몇 개 코트에서 진행되고 있구요. 어, 그 다음 누가 민원이니? 아, 저도 날 보고 있습니다. 심심하지 않은 주말 보내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호욱이랑 같이 보고 있어? 호우가 보고 있니?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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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에서 되게 활동을 많이 하는 분들이죠, SNS 연예인들, 우리 종금씨는 지금 연맹 일도 보고 있죠? 네. 어디죠? 서울시스코시연맹에서 하고 있어요. 잘 들리나요? 근데? 무슨 말씀이시죠? 물을 제일 상태로 마셨어요. 신맹종씨, 송정화향 화이팅. 진코마는 누구지? 장코마? 정환씨 넘나 아쉽. 박평환씨. 읽어봤어요? 네, 봤어요. 졌나요? 둘 다? 네? 둘 다 졌나요? 다 1탈이에요. 다 1탈이에요? 네. 마스터 1탈. 마스터 1탈. 마스터 처음 나와서. 저도 챌린지 처음이에요. 우리 정환이 챌린지 처음 나온구나. 하지만 이제 앞으로 기회는 많고 실력은 쭉쭉쭉 늘 테니까. 마지막으로 장르 거고. 아, 슬픕니다. 저는 이제 잡힐 일만 남았습니다. 여기저기 다 잡힙니다. 5년 내로. 5년이면 언니 50인데. 5년 내로. 힘들 수 있을까. 자꾸 5년만 쉬라고 나한테. 아, 박현상. 자, 현상아. 정환우나 화이팅. 아, 알지. 미모의 아가씨들 주문이 딱 오니까 댓글이 막 늘어나네. 그렇네요, 그렇네요. 박형안군 종금이 하이 인사해 주셨고. 자, 우리 저기 누구야. 민원이 호우기하고 같이 보고 있구나. 어. 자, 댓글 팍팍 달아주세요. 김준호님 감사합니다. 자, 또. 그렇죠. 미모 여자분의 두 분의 효과입니다. 자, 이 경기가 지금. 챌린저인가요? 세네기인가요? 세네기까지. 아, 남자 세네기. 아, 남자 세네기. 아, 끝났네요. 8강경기였나요? 8강경기였어요. 자, 최영주씨. 네네. 최영주씨. 스포데코드. 자, 이제 이겼구요. 자, 다음에는 어떤 경기가 이제 준비되고 있나요? 여자 세네기. 여자 챌린저인가요? exhurt 사임. 아까 하면 dese 한가.